1. 사림마 여기가 5,460시간 살인마 유저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2분이 그 살인마 잡는 살인마 맞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에 약을 더해줬어 거즈니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올인전략 이게 캐비넷도 먹혔구나 아이디어 제공 감사합니다 네 요 요 요 너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분한 영혼은 들어가 자리가 없잖아 고양이로 먼저 본 다음에 뒤로 빠져서 쟤 걸렸네 아 쟤 아까 걔다 알겠습니다 쟤 아까 그 너스 아니야 어케받 어케받 누 너스 쟐로 갔나 바이너스 집중해 스킬 체크만 들어 아 키카는 무조건 넣어야 돼 키카는 사기야 이 조합에서 키카는 핵심이야 키카 없으면은 살금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3초동안 더 기다려야 돼 한 5초 있어야지 발동할 수 있다니까 이 분이 1랭 못가서 통포 구하주시는 부분 맞나요? 아니야 1랭이었어 전판에 버그 때문에 안올라서 그렇지 나 원래 1랭이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 돌리는건 좀 오바인데 지금은 과감히 빠집시다 과감히 빠지고 그래서 지금 몇랭 쟤 2랭 4바풀 올라간다 금방 있어봐라 전판에 1랭크 됐는데 떨어졌어 바풀이 안올랐어 근데 쟤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바로 오는 성향이거든요 가치를 쓰구요 조심해야됩니다 4픽이 치료가 안되는게 약간 부담스럽다 여기 캐비닛 쓸데없고 어 3픽 걸렸어요 모르겠어 언제 살려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4픽 치료 완료 아 원래 1랭 3밥이었어 1랭으로 나오는게 그게 버그였나보네 일단은 계속 돌려줄게요 4픽이 맞는게 제일 최악인데 근데 왜 기어가냐 이 순수가 국내 최고 8호만 스시거든요 이 순수가 국내 최고 8호만 스시거든요 이 순수가 국내 최고 8호만 스시거든요 이 느낌이 아닌데 폭부의원 해설위원 아니야 인간 엄절이 국내 엄절이 호모 엄절이 수정해봐 무난하게 질각이네 확실한건 지렁이부터 구해야 된다는거고 저기가 살아나갈 때 살려줄 때 여기를 구하고 오우 틀렸다 여기 발전기 3개 뭉쳐있네 망했네 이거 캠티드 없잖아 4픽 한대 맞았고 저거 죽으면 살릴수도 없는데 으악 아 개망했네 이게 뭐 할 수가 없어 지금 살릴수도 없고 돌릴수도 없고 이걸 굳이 하나를 한다고 치면은 돌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살려봤죠 어차피 다 죽어 저거는 그랬을 때 이걸 못돌리면 어차피 전멸이거든요 발전기 3개가 삼각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걸 돌려야돼요 죽더라도 두명을 주더라도 2픽이 치료한 다음에 3,4픽 구하는 각을 보면서 이거 돌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4,4픽을 제거 5,4픽에 4,4픽이 없나봐 살릴수가 없어 나네 살림이 저 확실한건 살림이 저요 그걸 켜야돼 미안하다 얘들아 3픽은 살립시다 3픽은 주고 켜야 할 빨정기는 켜야되요 주더라도 배구각은 안봅니다 2픽이 가라 그래 아차 싶었을거야 설마 이걸 버리고 돌렸을까 한거지 나는 살릴 생각 없거든 시키고있어 흩어져야되 니가 죽으면 끝난다 고 고개 숙였을때 맞잖아 고개 숙였을때 들어갔기때문에 모르잖아 그치 고개 숙였다 고개 숙여 ㅋ ㅋ 하로마에 모든 걸 건다 범위 잘 봐요 아직 캐비넷을 의심하고 있지 않아 의심하나요? 이제 맞았어 간다아 영감님 당신의 영감의 순간은 언젭니까 이 자식 유지퍼 없단 말이야 바깥치기 했거든요 저기 열어볼까봐 하하하하 없죠 하하하하 다시 반대로 엘스포 없어요 아까 안꼈어 하하하하 에쓰 야유 천재라고 불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끌려 끌어보자 하하 하하 하하하하 어디야 하하 너스 핵인가? 하하 아까 너스 핵 아니네요 핵이었으면 이거 분명히 찾았다 이렇게 멍청한 상황에 연출될 리가 없어 댄스 리듬이 깜빡했어. 찾았나봐. 열쇠 움직임이 멈췄잖아 지금. 찾았나봐. 고양이. 설마 열어보나요? 설마 설마 더 배너머지 죽어라 이 자식아 멍청한 녀석 큰일났다 큰일났다 밀킨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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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으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완벽했는데 슈퍼캐미넛 작전 아 세지폭 맞다 아 이거 내가 미숙했다 아 아세지폭 셋이 퍽! 안 되는 줄 알아서 왜 그랬을까 셋이 퍽! 아 댄스위드미 아 이거 이거를 아 근데 이거 진짜 완벽한데? 여행해봐 아 근데 이거 이 셋팅 진짜로 완벽한데? 아 내가 방금 댄스위드미까지 썼어 봐 안 그래요? 진짜 결점이 없어 너스도 미치고 팔짝 뛸 그런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니까? 오케이 아 댄스위드미 아 생각을 해 생각 기억력 기억력 와 진짜 완벽했는데 진짜 진짜 완벽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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